도처의 분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갑자기 또 일로 제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뉴욕주금융감독청 이게 지금 아마 앞으로 핫이슈 중에 핫이슈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뉴욕주금융감독청을 미국 애들은 NIDFS라 그러거든요 뉴욕주금융감독국이에요 뉴욕주의 한 저거죠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이라는 게 여의도에 있으면서 은행들을 감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주단이니까 미국 금융의 본산지가 뉴욕에 몰려있으니까 뉴욕에 있는 전세계 은행들은 다 뉴욕주금융감독청의 감독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근데 2014년에 이 얘기는 지금 기존 미디어에서 별로 여러분들이 못 보던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팩트에요 페이크 뉴스가 아니죠 2014년에 프랑스의 제일 큰 은행인 프랭스 BNP 파리바라는 은행이 있어요 여기가 뉴욕금융감독청으로부터 불법 세탁, 돈 세탁, 국제적 금융 여러가지 미비 등등등등을 이후로 벌금을 때려맞은 게 9억 달러에요 9억 달러 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금방 안 들어오니까 우리논으로 하면 1조 233억원 가량이에요 한 은행이 벌금으로 1조 233억원 낸 게 2014년 오바마 행정부 때 이때 프랑스의 대통령이 놀래가지고 오바마한테 찾아와서 깎아달라고 그래서 아마 천만 달러 깎아줬다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제가 여기에서 봤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전세계 자본주의 금융사상 은행이 때려맞은 벌금 중에 최고 기록입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그러니까 2019년 4월 지난 이번 주인데 영국에서 굉장히 큰 은행인 스탠다드 차터가 있습니다 이 은행이 우리나라에도 관련이 있죠 이게 DJ가 저거 한 거죠 여기가 지금 뉴욕금융감독청으로 벌금을 때려맞은 게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11억 달러에요 무려 그럼 1조 2500억 가량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란 수단 등등등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돈세탁하고 이런 거 협조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때려맞았는데 얘네들 내부는 우리도 프랑스 BNP 파리바 정도에 벌금을 맞을 것 같다 해서 내부적으로 열심히 돈을 유보를 하는 금액이 9억 달러라고 생각을 했댑니다 9억 달러를 내부적으로 준비를 했다가 지금 지난주에 11억 달러를 뚫겨 맞아서 지금 BNP 스탠다드 차터의 주가는 지금 폭락 중이고 영국도 그런데 안 빠져요 이거는 미국이 때린 거고 지금 영국이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영국 금융감독청도 스탠다드 차터의 벌금을 때린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미국 신문에 조그맣게 놨는데 일본의 제일 큰 은행이 일본 미쓰비시 UFJ라는 은행이 있어요 최대 은행인데 여기도 역시 우리나라도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북한과의 거래에 관한 돈세탁을 했다는 혐의로 뉴욕 금융감독청이 미국 법무부와 함께 수사에 들어갔다 검사에 들어갔다는 기사만 딱 나오고 얼마를 때렸다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대단한 뉴스죠 그런데 세상과 담삭고 사는 한국의 메이저 미디어들은 이런 얘기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도 우한 송시열의 분신이고 이런 걸 점점 담삭고 사는 현 정부 집권층이나 집권여당이나 공무원들도 역시 우한 송시열의 분신이죠 이게 진짜 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농협은행이 뉴욕지점이 있어요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2017년에 이미 1100만 달러의 벌금을 뉴욕감독청으로 부과받았어요 우리 돈으로 123억 원 이게 이때 돈세탁 방지 은행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게 때려 맞고 매일 1년 단위로 검사 자기 개선에 관한 보고를 뉴욕금융감독청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은행장이 연말이면 매년 뉴욕에 가서 브리핑을 합니다 지난 12월에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3월 18일 얼마 안 됐어요 3월 18일 날 뉴욕금융감독청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방은행 FRB라고 연방은행이 합동감사가 시작이 됐어요 무려 6주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진행 중입니다 그럼 여기만 봤냐 이어서 줄줄이 지금 우리은행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은행 뉴욕지점 그리고 이어서 신한국민, 하나, 기업, 사는 등등 뉴욕에 진출해 있는 대한민국 금융기관들은 다 지금 뉴욕금융감독청의 매눈의 감시 대상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의미를 몰라요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메이저 언론도 그렇고 상당히 상징적이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아마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한미 간의 트럼프와 문재인이 만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측이 보이는 그 여유로운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덧붙여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지난 월요일날 이것보다 더 큰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뉴스를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잘 못 들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왜? 메이저 언론이 잘 못하니까 세상에 관한 뉴스를 전달해 주는 것이 메이저 언론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이란의 혁명수비대라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를 지난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미국 정부가 테러 단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뉴욕금융감독청하고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란에는 군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란 정규군이 있습니다 이란 정규군은 이란 대통령 나름대로는 선거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한테 총성을 하고 월급도 경비도 다 정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이란 혁명수비대고 병력수가 15만 명인데 이 15만 명의 이란 혁명수비대는 충성을 이란 대통령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종교 최고 지도자에 충성을 바치고 이 사람들은 따로 자체적으로 15만 명의 군대 내에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가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은행도 갖고 있고 건설회사도 갖고 있고 유전도 갖고 있고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산하는데 서방세계에서 추산하는 것은 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거느린 경제에 관련된 GMP가 이란의 25%에서 많이 부은 사람은 33% 3분째까지 부은 사람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경제가 보죠 그 얘기는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긴 돈 가지고 혁명수비대에 월급 주고 무기 사고 그리고 이란에서 쏘아올리는 자체 핵 개발, 핵미사일 등등등등 그건 다 혁명수비대 관련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오바마가 이란 정부랑 맺은 핵 협상을 트럼프가 깼잖아요 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란 정규군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혁명수비대를 겨냥하는 거고 그것이 말으로 핵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금방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북한의 선군정치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의 선군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란은 종교 이슬람교의 선포를 위해서 포교를 위해서 별도의 종교군대를 갖는다 이슬람 원리주의, 근본주의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슬람 포교를 막는 사람들은 칼로 응징하겠다 그게 이란 혁명수비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혁명수대의 선군정치나 북한의 기밀성일가의 선군정치나 일맥상통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핵과학기술을 교류하고 돈 주고받고 그러는 거죠 거기를 정면으로 지금 테러라 단체로 지정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모든 회사와 경제 교류로 활동하는 것을 다 테러자금으로 지정을 하겠다 거기랑 단 1원만 거래를 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9억 달러, 11억 달러의 벌금을 놔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전세계 경제주치의 기관, 은행들한테 선포를 한 건데요 그 얘기는 간접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기쁜 뜻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월요일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트럼프로 가서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거에 쫓아간 메이저 언론사의 기자들은 그게 뭔지에 대해서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한 것이 북한 핵 문제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 하나 못 하고 있는 게 한국 메이저 언론의 실상이다 바로 그런 세상과 담산 한국식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들을 통쾌하게 비판하고 아르케 주시면서 우리 아까 소중한 5만 명의 분들한테 진짜 세상을 알려주시는 정보를 주시는 게 우리 김영웅 교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